존경하는 서동호 부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한 출신 나강국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연료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가스 요금과 전기료가 동반 상승하면서 정부는 치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로 늘리고 지자체와 체온을 분담하여 긴급복지 연료비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치약계층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거나 농업 분야의 기름값을 지원하는 등 재정 여건에 따라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대응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반드시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이제는 지역경제의 실피줄 같은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함께 고민하고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연료비 부담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인플레이션과 로우 전쟁의 여파로 3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비싼 요금체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같은 산업용 전기여도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고압 A 요금이 대기업이 주로 쓰고 있는 고압 B, C 요금보다 훨씬 비쌉니다. 또한 대기업은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 제도를 통해 가스를 싼 가격으로 직수입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지난 2년간 정부가 정한 가격대로 가스를 사용해 왔습니다. 지난 1월 중소기업 중앙회가 실시한 중소제조업 에너지 비용 부담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5%가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70%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소폭 하락했지만 누적된 연료비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정기요금과 인건비는 상승하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업의 전폐기로에 봉착한 중소기업을 위한 연료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산업의 최전선에서 지역경제의 버티먼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가결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